쇼어하우스 셰어하우스 구하는 사람 되게 많대요 웃는 모습이 예쁘네 맛있게 먹어요? 알바 하나 할래? 돈 버는 알바 있으면 내가 당장 하지 그럼 나 집 좀 구해줘 난 언제 이런 데서 살아 보나? 남성 전용이라고 했는데 남성에 올 거예요? 나 그냥 안 갈 거 같아 뭐? 잘생겼어 저랑 산다는 거 비빌로 해주세요 왜요? 밴드 H 몰라요? 옷 안 입어요? 이런 것만 먹어요? 맛있어요 쫓겨나게 된 게 형 때문이야? 가수는 계속 하고 싶어? 내가 좀 만들어줄까? 뭐 이미지 체인지? 살려하는 그 한 년이 뭐야? 뭐야 그 사람이야? 가짜잖아 네가 만들어줘 미안해 처음부터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들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들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들 집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